안녕하세요. 9월 23일 월요일 잠시 시장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&P부터 살펴보면 일본으로 봤을 때는 어제 나스닥하고 S&P는 좀 빠졌어요. 근데 이거 뭐 빠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하게 움직였어요. 현물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S&P가 마이너스 0.19% 빠졌습니다. 11포인트 빠졌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선물 금액으로 따지면 한 550불 정도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별로 안 움직인 거죠. 한계하게. 자 나스닥은 빠졌는데 오늘도 오전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0.36% 빠졌고 65.66포인트니까 현물이. 선물은 59.75포인트일거에요. 60포인트 정도 빠졌네요. 60포인트면 한 1200불. 그러니까 S&P 보다는 아무래도 나스닥이 움직이 폭이 항상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자 오늘 다시 오전장에 좀 올라가고 있고요. 시장이 급등 이후에 금요일은 약간 조정받는 그런 모양새인데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다. 자 다우지수는 선물은 마이너스 0.01 인데 현물은 좀 올랐습니다. 플러스 0.09 그래서 사상 최고치라고 종가상으로는 현물은 사상 최고치입니다. 현물은 빠져도 약간 굵직하게 빠졌습니다. 1% 빠졌으니까. 자 중소 업종들이 몰려있는 러셀 2000은 사실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. 결국 비테크 종목만 올랐고 쭉 러셀 2000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뚜껑 열어 가지고 그렇게 계속 1년 내내 행보하다가 7월 달에 한번 쑥 올라왔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주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비교해 보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. S&P와 비교해 보면 S&P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랐죠. 지금도 뭐 야 이게 지금 연결차들이라서 그렇고 이게 금닭한 이후에 정볼쪽까지 다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낙폭도 굉장히 컸어요. 조금 큰게 아니고 엄청나게 컸습니다.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또 올렸습니다. 상단에서 아주 크게 박스권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 오늘 야 오늘 또 올라갈까?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일단은 오늘도 약간 왔다갔다 하는 와리가리장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자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골드도 한번 살펴보면 1봉으로 보겠습니다. 우와 억수로 올라갔어요. 골드 억수로 올라갔어요. 얘가 1.2% 올랐고 자 분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국은 낮에 쭉 올랐다가 한번 쭉 뺐죠. 쭉 뺐고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그때 또 다시 올라갔어요. 자 지속적으로 올라갈 건 아니고 미국장 직전에 한번 쭉 뺐다가 다시 또 올렸습니다. 자 실버도 올라간게 아니죠. 이러면 이제 얘는 조금 더 움직임이 좀 틀려요. 자 실버는 완전한 기금속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올라도 좀 덜 올랐네요. 그죠? 산업재하고 조금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좀 안좋다. 특히 중국의 경기가 안좋다라고 하면 실버의 가격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. 물론 구리에는 치명적으로 중국 경기가 영향을 미치지만 실버에도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. 자 아무튼 매도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실버가 훨씬 나을 수 있겠어요. 자 오일도 한번 보고 오일 야 자 금요일은 밀렸습니다. 확실히 조금 밀릴만한 자리였어요. 근데 많이 밀리질 않았어요. 생각보다는 쭉 내려 보면 그 추세대 상단 조금 못 미쳐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추세대가 이렇게 쭉 빠졌죠. 오일이 쭉 빠진 상태에서 아래쪽으로도 쇼팅이 지난번 하락 때 조금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. 자 그리고 항생 뚜껑이 열었습니다. 항생 자 오르락내락 하는데 일단 약간의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자 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항생도 어떤 때는 미국장 영향 없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데 어떤 때는 또 따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. 자 유로 한번 보고 유로 예 그래도 약간 그냥 대체로 금융일장은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 보합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. 자 파운드 올랐고 호주 예 약간 빠졌고 캐나다 보합권이고 뉴질랜드도 그냥 흔들었습니다. 보합권이고 엔화는 좀 계속 빠지고 있네요. 스위스 프랑도 빠졌고 대체로 그래도 투자 분위기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. 자 통화에서도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프랑 그리고 엔화 요거는 빠졌잖아요. 그죠. 나머지 통화들은 약간 올라가는 강부합 수준 그 정도로 움직였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 오늘 일단 항생을 보면 지금 살짝 떠서 나왔는데 이야 일단 이게 참 예 지금 현재 기울기는 이렇게 기울었죠. 기울기는 기울었는데 밤새 미국장에서의 움직임은 사실 항생이 끝난 다음에 움직인 거라 가지고 지금 뚜껑이 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되겠죠. 일단 S&P도 오전에 뚜껑이 열고 쭉 분봉상으로 봤을 때 쭉 올렸는데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네요. 그냥 일자로 쭉 랠리를 보여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날 것 같아요. 여기 약간 미쳤죠. 그죠. 금리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막상 금리 인하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가 오히려 금리 발표하고 난 다음날 일자로 쭉 완전히 웃기는 랠리를 보여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자 오늘 또 들이대해 보고 수익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봅시다. 자 시장 설명 마치겠습니다.